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물리학 강사 손지호입니다. 오늘은 고2 학생들이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 물리학을 공부할 때의 개념 강의, 물리학 개념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대 입학을 위해서 치르는 피트 시험에서 물리학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한 10년 정도 피트 물리학 과목을 강의했고요. 이 피트 물리학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내신 물리학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피트 물리학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물리학을 좋아해서 물리학을 잘해서 선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물리학을 못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이 피트 과목이 물리, 화학, 생물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는 국어, 영어, 수학처럼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신 대비하시는 분들도 물리를 어쩔 수 없이 어렵지만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피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을 내가 못하지만 약대를 가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물리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개념을, 어려운 개념을 이해시키고 합격권까지 올려서 합격시키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수능 물리 그리고 내신 물리, 여기서도 여러분들 물리 어려워하는 분들이 이론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물리에서 고득점을 받는 법. 우리의 목표는 내신 물리 만점이죠. 1등급, 만점. 이게 여러분들의 목표일 텐데 어쨌든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론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야 문제를 풀 때 내가 문제를 딱 보고 내가 배운 이론에서 어떤 걸 도입해서 풀어야겠다라고 떠오르기 때문에 이론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푸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두 가지,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잘 푼다라는 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을, 내가 배운 이론을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느냐 빠르게 도입해서 시작을 잘 하는 것 문제 풀이를 시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단 도입이 돼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이 빠르다 즉 빠른 속도로 푼다 이런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도입을 잘 하고 끝낼 때까지 빠른 속도로 푼다 즉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빠르게 푸는 거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 훈련은 PST 패턴 분석이라는 일종의 유형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충분히 문제 푸는 능력, 내시는 만점까지 금방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영어 지문에 좀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 처음에는 단어를 하나하나 읽으면서 독해를 하죠. 떠듬떠듬 독해를 하니까 속도도 느리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이렇게 단어들이 묶음으로 묶여있는 수거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수거를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독해를 하면 덩어리 덩어리로 독해를 하기 때문에 독해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리도. 단어를 공식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묶음으로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이런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또 이런 문제는 걔를 이렇게 나누고 이런 유형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형을 분석하는 거를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은 문제 푸는 정확도에서 아무래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따로 문제 풀이를 듣지 않아도 이 교재에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서 내신 물리학 만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산의 꼭대기가 우리 내신 물리 만점이다 라고 했을 때 혼자서 올라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 PST라는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남은 이만큼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파란색 부분은 제 강의를 듣고 이해를 잘 하시는 거고요. 이 나머지 여러분들이 할 부분은 그 이해한 거를 잘 복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복습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내신 물리학 큰 어려움 없이 만점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메가북스에서 나온 2플러스 물리학 1이라는 교재를 사용할 거고요. 단어는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주로 1학기 때 역학까지 배울 거고요. 2학기 때 나머지 비역학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으로 따지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리고 전기력, 자기장 여기서 킬러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은 킬러 문항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내신에서도 수능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공부할 때는 좀 더 자세하게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내신 때문에 저랑 인연이 돼서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물리할 만한데? 재밌는데? 문제도 잘 풀린다. 수능에서도 물리학을 선택해 볼까? 이렇게 좀 더 발전돼서 나아가는 그런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강의에서는 여러분들 내신 물리학 만점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강의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물리학원 내신 고2 학생들을 위한 물리학원 개념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저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